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024년 위기와 그리고 기회의 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계획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계획들을 잘 준비해서 위기가 있다면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요.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늘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 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024년은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해가 될 거니까요. 이미 작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하고 경기 후퇴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고요. 올해는 그 난이도가 조금 줄어드는 해가 될 테니까요. 2024년 OECD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0이었고요. 올해는 2.7 예상하고 있는데요. OECD뿐만 아니라 IMF도 2023년보다 2024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2020년이 경제 위기였다면 2023년과 2024년은 경기 침체입니다. 아울러 고물가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숙제인데요. 인플레이가 빠른 속도로 연준의 목표치인 2%선으로 안정되어 가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겠죠.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에 지금까지 고용은 문제가 없는 반면에 물가는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니까요. 연준이 2023년 물가 추정치를 3.2%로 조정했고요. 2024년에는 물가 추정치를 2.4%로 물가를 조금 낮춰 잡았는데요. 거의 연준 목표치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고요. 또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인플렛 주요 변수인데요. 걱정과 달리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우호적인 환경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물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 측면에서 2023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를 구성할 키워드 4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올해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올해 두 번째 키워드는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해죠. 파월이 지난 12월에 기준금리 3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정치적으로는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도 부양시키고 그로 인해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올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도 있을 거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1월 말에서 12월 FOMC까지 상황이 너무나 급반전됐는데요. FOMC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점도표에는 물가에 대한 스탠스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 계속되는 금리 인상 공포감으로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더 나아가 이제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 인상보다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단행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 부분들을 본다면 2023년 10월부터 금리 인상하는 나라보다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도이체뱅크의 한 투자 전력가가요 81개 세계 중앙은행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0월 들어 금리를 인하한 국가의 수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한 사례를 웃돌았다고 보고했죠. 칠레가 7월 처음 금리를 내린 후에 브라질, 페루, 멕시코 등이 뒤를 따랐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연착륙으로 이끌려는 중앙은행의 조짐이 좋은 성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 막대는요. 금리 인상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숫자를 막대로 표현했고요. 파란색 막대. 파란색 막대는 금리를 인하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숫자를 막대로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연준의 금리 방향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올해 3월부터 시작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움직여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작년 11월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열상치 17만 명보다 증가한 21만 6천 명으로 발표하면서 경제지표 호조는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이처럼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겠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물가지표의 타겟팅이 2%라면 아마도 2%대의 물가지표를 확인하는 구간을 저는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은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거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6월에서 또는 7월 정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연준이 물가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올해 2월에 그 데이터값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에는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가 되면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지점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자산 꼭 넉넉히 늘려가는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중 갈등입니다. 지난해 미중 관계는 연초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 이후에 줄곧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연말 극적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 모멘텀을 맞이했는데요. 미중이 1년 반 만에 중단된 군 당국 간 고위급 군사소통 채널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훈풍이 돌았죠. 그러나 미중이 패권을 놓고 군사 전략, 군사라든지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 미중 관계는 새로운 격동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1월에 대만 대통령 선거하고 11월 미국의 대선 그리고 진영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올해 미중 관계의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하는 전망은 지배적이에요. 미국은 올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 전선을 더 넓힐 태세죠. 지금까지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재에 공을 들여왔다면 올해 1월부터는 중국산 저가라든지 저성능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바로 광물을 무기화할 테니까요.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흑연, 갈륨, 게류마늄 등 이런 대중 의존도가 높은 광물을 잇따라 수출을 통제했죠. 그리고 최근에 가공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데 그쳤지만 만일 올해 히토류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된다면 상당한 여파가 예상이 되겠죠. 중국은 전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 그리고 가공 그 다음에 정제 산업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자원의 무기화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 높고요.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0에서 올해 4.4로 하향 전망을 내놓았고요. 최근 중국 경제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2024년 올해죠. 중국 경제는 아주 안 좋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부양체계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올해 분기별로 추가 지출할 경우 올해 한 2, 3분기 정도에는 성장률이 5%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023년 2.5%에서 2024년에는 1.5%로 냉각될 걸로 보고 있고 2025년 내년이죠. 1.8%로 속보 개선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L자형 경기 침체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다 보니까요. FOMC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하거나 좀 더 강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024년 경제에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 1월에 대만에서의 대통령 선거 치르죠. 국민당이 집권을 하면 미중 갈등이 좀 줄어들겠지만요. 민진당이 집권하면 미중 긴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있고요. 4월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리고 11월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대만을 놓고 미중이 위협하는 그런 모습도 정보될 걸로 보여서요. 공급망 리스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2022년에 공급망 차질, 공급망 대란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초래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죠. 미국 국민들의 정서 상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정서는 비호의적입니다. 바이든 또는 트럼프든 중국에 대해서 꼼짝 못할 비책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나서니까 대만을 위협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감을 더 고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차질 또는 공급 차단 등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소재, 광물 이런 것들을 공급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한국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죠. 공급망 리스크가 재개되면 물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요. 우리나라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약 38%에 육박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 공급망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째 키워드는 기준금리 인하 세 번째 키워드는 미중 갈등 네 번째 키워드는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우리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 두 달 넘게 상승 랠리를 이어 온 주식시장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새해 첫날부터 조정 분위기를 연출하자 매수 우위를 보여온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3% 이상 낙폭을 키웠고요.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실적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하락을 견인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새해 첫날만 상승하고 이후에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주도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은 선물에서 1조원 순매도로 지수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 그리고 현물 매도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성격은 방향성을 지녔다기보다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지수하락은 경제지표 해지거래 성격으로 추정 가능하죠. 외국인 수급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현물시장 수급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이는 중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거나 또는 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과거에 나타났던 특징들인데요. 외국인의 미미한 현물 변화 그리고 대규모 선물 변화는 해지거래 성격이 뚜렷해 보이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주식보다 선물에서 큰 수급을 보였다는 얘기는요. 발빠르게 시장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의 파생 상품에 대한 수급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지금은 외인들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수 하락세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이유이고요. 시장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지수는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비교적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2023년 연말 기억하시나요? 증시가 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할 때 시장의 하락 종목이 오히려 많았던 시장의 상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하락폭은 컸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올해 키워드 4가지 잘 생각하시면서요. 올해 우리 시장 이벤트 몇 가지 확인해 보면서 대응 전략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벤트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본의 통화 정책입니다. N화가 강할 때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작년에 N화가 너무 약했죠.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통화 정책 정상화 얘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는데요. 올해 봄에 임금 인상 투쟁에 들어가는 춤투를 진행하죠. 이때 임금 상승률을 보고요. 아마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N화가 움직이겠죠. 일본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리겠죠. 그럼 N화가 강해지겠죠. N화 강세 때 한국은 괜찮았거든요. N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는 우호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 우호적인데 걱정은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안 좋았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올해 좋아지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 환경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계의 신년사입니다. 재계의 신년사를 보면 올해 투자의 방향을 확인하거나 업황 또는 섹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올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불황이 이어지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스마트폰 등 전기, 전자, IT 관련 업종이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강조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올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을 거라고 강조하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 오름세가 둔화 추세를 지속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반도체 업황이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사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IT 부분의 회복 그리고 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죠. 2023년 12월 110억 달러 약 14조 3천억 원을 수출해서요. 월간 기준 연간 최대 수출을 기록합니다. 전년이죠. 2022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1% 증가한 것으로요. 작년 11월보다 15% 증가했고 반도체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한은 총재의 신년사에서 IT 부분의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된다는 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의 상승은 지난 2023년 1분기부터였고요. 실제 턴어라운드는 2분기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펀더멘탈은 좀 부족했죠.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1분기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통상 2년이라는 문구를 생각해보면 빠르면 올해 말 또는 2025년 1분기부터는요.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고 펀더멘탈이 좋아졌고 실적 좋은데 주가는 조금씩 밀릴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OECD는 향후 4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그리고 2025년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은은 올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고금리하고 고물가는 여전히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의 첫 번째 최우선 과제는 바로 물가 안정이죠. 또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지난 1월부터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를 많이 단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은 끝났고 이제 내부 여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물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증후가 감지되고 있어서 대출의 적격 담보 범위를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물가 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면서 대외적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학인축 기조의 지속기간하고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를 체크해 보시면요. 투자의 방향이나 업황, 섹터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신년사에 대한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최근에 포티폴리오에 대한 리밸린싱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주식도 좀 보유하고 비트코인도 비중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조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